으임 기믈루잉 그렇지 아 노트리 먹었네 그렇지 어 하하씨 개소름 아 이거 되는데 아 그렇지 좋아요 저 탱랭가야? 뭐야 평때만 쓰면 내가 져? 아 뭐야 아아 아 전반부터 미드 차이 존나 하네 진짜 남타 그만할 템 싫은데요 남타 존나 할 건데요 미드 차이가 나지 않나요 지금? 예? 아까도 벨크호저기 텔 타고 여기도 텔 탔는데 어? 시즈 차이 뭐냐고 미드 차이가 아니면 뭐야 도대체? 원대 차이야? 어? 응 우리도 니타 존나 할 거야 응 나가 씨바라 또 또 누구야 또 내타 탈 사람 나와봐요 지금 해봐 그래요 미드 차이잖아요 솔직히 지자구요 온다 우리도 온다 아 누거라도 밀자 온게 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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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고 뭐해 아니 밀자고 뭐해 아니 아니 이거 밀자고 왜 못 알아먹어 내가 다이브 하자는게 아니잖아 얘들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리드 차이저, 질리언 벽경어 질리언 처음엔 롤레크 시계인 줄 알았는 롤랜드 침팬지언니어 어 질리언 딜 써네 의외로? 아 내가 죽으면 안됐는데 아 이거 안좋은데? 아 이거 안좋은데? 10년 방송욕심이 있네 아 얘 왜이렇게 세? 그렇지 리얼라 지렸다 위드부터 밀자 위드부터 아 제발 말걸지마 지금부터 다들 닥쳐 매우 중요해 잠시만 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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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깝다 괜찮아 이겼어 아 이즈렬 이 악물고 펜타 안주네. 구질구질하가지고. 나한테 지는게 화나? 이즈야? 근데 어떡해. 근본이 다른데. 헤벨이 인정해야지. 어? 원딜 차이 나는거 어떡하냐고. 질렬아! 넥서스 때려. 질렬아 제발 넥서스 캐리. 이즈야. 패배를 인정하고. 펜타 져야지. 구질구질하네. 어? 구질구질해. 아무 말도 안하네. 아! 아니 이즈니. 아 피트켓 쓰네? 미안해요. 장난이. 잘하시더라구요. 동급. 아니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 미친새끼. 야 근데 명예 나한테 이거 왜 두개밖에 안들어왔어. 나 이거 나한테. 야 4개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근데? 아! 이새끼! 방송 좀 꺼 씨바라! 엉덩이 한번 빨리니까. 칭찬 대신 준거야 인마! 블랙. 블랙 훈장 인마 그런거야. 어. 야 나 존나 이상하다니까. 야 얘 16일만에 게임하는데 나랑 잡힌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새끼? 이새끼 16일만에 게임하는데 2일만에 이틀전에 한번하고 그 다음 게임 또 안하다 나랑 한번만 잡히고. 어? 4일전에 랭게임하고 31일만에 하다가? 그냥 총료점만 하는앤데? 나랑 잡아주고. 이거 존나 이상하다니까? 아니 이런.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 나한테 이런일이. 야 맞아. 어제 이새끼도 말이야. 어? 아니 얘도 봐봐. 31일전에 게임했다가 첫판을 나랑 잡아준다니까? 이게 나야 씨발. 어? 왜 나냐고. 나 이판 졌잖아. 나 운 존나 없다니까 진짜? 내게 좀 저주받았어. 나 앞에서 놀래기할때 내 앞에서 팀은 없다고 하면 다 뒤져야돼 그냥. 어? 뒤지게 맞아야돼 그냥. 말좀 심하게 하지마세요. 와 무슨 이 코드 안하는데 레드 쳐먹네. 씨발. 아니 너도. 어? 심하게 하면서 나한테 하지말래. 죄송합니다? 여깄잖아. 말로만? 사람 때리고 말로만 죄송하다는 끝이야? 경찰은 왜있어? 법은 왜있고? 아니 3일 안했는데 요새 잘. 저 잡히면 돌리세요. 병신들 그럼 없어요. 내가 다이아 유저였다? 괴물집 방송 24시간 시청하면서 이 새끼 큐 잡히면 큐 돌림. 그러면 무조건 점수 올림. 거의 나 그거야 나루토로 치면 벌레 쓰는 애 누구지? 신호에 신호. 어? 어?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안되지. 다행이다. 보여주나?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이봐요. 심장이 이상해. 이게 사람인가? 그럼 너도 하는 일 다 안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될 때마다 내 생각났으면 좋겠다. 내 얼굴. 나도 라고 할 뻔? 아니 안하는데. 나 궁 찍어야 돼. 궁이 없어요. 아. 나이스. 쉿. 믿고 있었다구. 무지 오빠 우리 벌써 23개월입니다. 아이잇. 아 Ääää pronto? 너무, 아, 너무 뇌젤 했나? 아 근데 잡을만 했는데 아 임산부까지요? 아 근데 임산부복 사서 입으시는게 왜냐면 우리도 만들고 팔아야 되는데 이제 임산부 전용 이렇게 만들면 내 방송보니 임산부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또 한두명한테 팔자고 그 사이즈를 제작할 수는 없거든 공장에서 그렇게 안해주거든 내 방송 퇴교하면은 오케이 어 나쁘지 않아? 씨발 너 같은 놈이지? 이 새끼 저거 저거 할라고 저지랄했네 저거 아닌가? 아님 말고 조심해 쟈네 에코가 게임을 망쳐주네 이사야 나 여치고 잘했다 오늘 만난 언딜 중에 제일 잘하네 나한테 안되지 근본이 다른데 뭐 혀가 갈색이네 아 진짜 잘하고 있잖아 존나 더럽네 근데 거의 이빨에 털 끼겠다 급인데 아 왜 이렇게 막아 나와줘 아 바비 여기서 비키라고 졌다고 니네 지민아 어떻게 말할건데 이 개새끼들아 뭐해 나 죽일라그러네 왜 딜 중지하냐 그래요 위에서 봐요 멋있었다 카이자 잘했어 다이아 언딜 치고 잘했어 아 이 새끼 히 노력은 인정해주지 조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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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살아있다 야미 각인데 이거? 야미! 아 씨발 이달리 멘탈 나가겠다 개이득이다 아아아아 아이고 씹 아아 맞춰도 딸피를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잡았나? 이달리가 보복성 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탈 맞섰네 그렇지 달리야 참지마 요네야 너도 참지마 CS 뺏어 뺏겼는데 어? 어? 참을거야? 뭘 참지마 라인 밀어주는데? 저기요 가은씨 진짜 눈치온나 없네 요네 혼자 라인 받아먹는데 뭘 밀어준대 갈리오 상대구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아 아 아 원딜러가 아니라 원딜의 무밍을 안친다 빨리 밀어야 돼 빨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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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시가 없네 어시 밥차 뭐냐고 야미 하아 그 장 끝나면 노잼? 그거 네가 패배 걸었으니까 노잼인거지 꼬리 좋아 응? 꼬리 아주 좋아 취소해줄까? 그 방금 말하신 거 이미 취소해달라면 해줄게요 포인트 살려줄게 해줘? 구라야 이 자식아 해주겠냐? 자존심도 없네 꼬리 좋아 야 좀 무리 같은데 너무 얘네 이렇게 포기를 안하냐 아 이걸 막타를 친다고? 마이파야 아니 아 아 알리 지렸는데 그렇지 하지만 안되죠 아 알리 개 지렸는데 방금 알리 좋았다 알리 센스가 있네 이런 반석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떠 봐야 되는데 아 21점 아 진짜 괴물지 진짜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다야 4에서 2까지 단 하루 만에 포기하지 않고 이게 나다 어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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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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